우리 애기 먼저 갈지 확인해서 우리 애기 맞는지 보여드리고 우리 매건 첫째 아기 딸이에요 어머 생일 분양 56일 맞으시죠? 추고 가만히 좀 가리고 얼굴 위주로 찍어주세요 보시면 여기 매건 둘째 아기 산모님 생겨낸 19년 5월 16일 맞죠? 애기 남자아기고 피부는 아직 조금 태지 쌓여있어가지고 신생아실 들어가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지금 상덕보한 거랑 괜찮아서 최근에 액정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쟤쟤 조금만 더 잡아라 그랬어 갇나요? 야 너무 좋아 항상 수술하고 난다 너무 좋아. 내 애기도 잘 나왔어. 너무 좋아. 잘 울고 공간을 보였어. 그래서 좋았어. 그러나 출산의 기쁨도 잠시. 메가는 병원에 홀로 남겨지는데요.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이 아닌 인큐베이터로 보내진 아기들. 코로나19로 인해 면회조차 불가능한 상황. 제가 한 번 볼 수 있었어요. 아산병원에는 그 인큐베이터 자리가 없어서 옆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여기서 뭘 하면은 거기 가서 이제 전달해주고 사진 받아오고 다시 여기 가서 이제 뭘 또 받고 왔다 갔다 갔다 왔어요. 그렇게 열흘 뒤 생이별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쌍둥이의 퇴원일이 찾아왔습니다. 네. 네. 몸 많이 회복하고 있어요 아이고 많이 빠졌네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고마워 나도 하고 싶었어요 한 번에 걱정 반 설렘 반 기다림의 순간이 한없이 길게만 느껴지는데요 인기베이터에 들어갔다고 해서 좀 걱정하셨어요?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한편은 걱정입니다 여기도 한참, 제일 먼저 한참 그리고 또 한참 포장 이 모든 일을 청춘하는 지에 아직도 랩은 안에서 해도 식사, 잘 안주арищ 하 grandchild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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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일 동안 사진만 봤어요. 드디어 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. 애들 드디어 이렇게 안아줄 수 있어서 기분 너무 좋았어요.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. 설명도 못할 정도로 기분 좋았어요. 그래서 많이 울었죠. 아마 며칠 동안 중간중간에 계속 울었을 텐데 그냥 보고 명기 축하해. 너무 고마워서 너무 잘 컸죠. 너무 잘 컸죠. 우리 매간 이렇게 얘기해. 아 이게 기쁨의 눈물을 그때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. 기쁨의 눈물. 애기 보면서 기쁜데 그 자리에서 눈물 나요. 그런데 매간한테 미안하더라고. 내가 눈물을 흘린 게.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다고 그랬어. 들어가자. 어 뭐야. 축하합니다. 우리 기쁘서 울어. 축하합니다. 왜 울어? 왜 울어? 기뻐서. 아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남다른 우여곡절을 깨닫는 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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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. 아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남다른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텨온 부부. 잘 안되는데.